에이커디아 루쏘 루쏘 얼룩 레이커디아 에이커디아 에이커디아 너의 피를 마시고 난 심클선이 될 것이다 하하하하하 왠지 느낌이 좋지 않아 이 몬스터들은 말삼 주변에 출현하지 않던 것들이예요 리오나님 보세요 저건 대체 뭐죠? 설마 차원의 균열이라도 생긴 것인가? 서둘러야겠어 루피, 따라와! 여왕님 안전이 우선이다 자리로 이동하자 여왕님 안전이 우선이다 아르테이아 아르테이아 미개한 너희들이 발을 드러누울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왜 이곳에 있느냐? 흠 흠 흠 슬레님은 원하신다 너의 피에 아르테이아이 이치우우우우우웅 바람의 성스러운 피를 원한다 음 어우! 으악! 으아! 으악! 으아! 으아! 으악! 요고! 기아 우의 시마! 강한 기은디에 숨겨진 너의 두려움이 느껴지는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으라학허 으흑 도대체... 저.. 괴물은 뭐지?? 루피, 도착해! 루피! 안 돼! Charm! 루피, 도착해! 루피, 도착해! 정신이 들었나? 절 구해 주신 건가요? 당신은 누구죠? 난 엘모의 손 카인이라고 한다 그대는 처음 보는 종족이다 우리는 바람의 종족 아르테이아 당신은 인간이군요 어딘가에서 바람의 종족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 이곳엔 어떻게 온 것인가? 그건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당신이야말로 우리 마을에 어떻게 온 거죠? 여긴 대체 어딘가요? 이곳은 아덴대류 차원으로 치면 물질계가 되겠군 난 대해성배를 찾는 중... 아, 아니지 지금 내가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해 주게 물질계? 대성배라구요? 이곳은 아데라구요? 이곳은 아데라! 그곳은 아홉이 나에게는 아홉이